저는 희망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망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나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는 또한 십니다.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 이런 위기 좀은 저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제가 그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